다음은 21번부터 23번까지 문제입니다. 들은 것을 고르십시오. 보기 문제 불 정답은 4번입니다. 거기보다 좋았어요. 다시 들으십시오. 거기보다 좋았어요. 23번 토끼를 샀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토끼를 샀습니다. 다음은 24번부터 28번까지 문제입니다. 그림을 보고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보기 문제 이것은 무엇입니까? 1. 책입니다. 2. 풀입니다. 3. 가위입니다. 4. 연필입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무엇입니까? 4. 텔레비전입니다. 4. 텔레비전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이것은 무엇입니까? 25번 1. 세탁기입니다. 2. 냉장고입니다. 3. 컴퓨터입니다. 4. 텔레비전입니다. 25번 여기는 어디입니까? 1. 방입니다. 2. 부엌입니다. 3. 사무실입니다. 3. 사무실입니다. 4. 화장실입니다. 4. 화장실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여기는 어디입니까? 26번 26번 이 사람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다시 들으십시오. 이 사람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1. 탁구를 치고 있습니다. 2. 농구를 하고 있습니다. 3. 스키를 타고 있습니다. 4. 테니스를 치고 있습니다. 27번 책이 얼마나 있습니까? 1. 한 장 있습니다. 2. 한 권 있습니다. 3. 두 장 있습니다. 4. 두 권 있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책이 얼마나 있습니까? 28번 1. 한 장 있습니다. 2. 한 권 있습니다. 3. 두 장 있습니다. 4. 두 권 있습니다. 경찰서는 어디에 있습니까? 1. 약국 옆에 있습니다. 2. 병원 옆에 있습니다. 3. 약국 안에 있습니다. 4. 우체국 뒤에 있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경찰서는 어디에 있습니까? 1. 약국 옆에 있습니다. 2. 병원 옆에 있습니다. 3. 약국 안에 있습니다. 4. 우체국 뒤에 있습니다. 4. 우체국 뒤에 있습니다. 다음은 29번부터 33번까지 문제입니다. 질문을 듣고 알맞은 대답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보기 문제 고향이 어디예요? 1. 서울입니다. 2. 2년 되었습니다. 3. 스물다섯 살입니다. 4. 불고기를 좋아합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오늘 오후에 만나기로 한 약속을 내일로 미뤄도 될까요? 1. 약속 어겨서 미안해요. 2. 미루지 말고 내일 봐요. 3. 그럼 오늘 오후에 만나기로 한 약속을 내일로 미뤄도 될까요? 4. 내일 몇 시에 보는 게 좋아요? 3. 여행은 몇 방 며칠로 갈 거예요? 1. 호텔을 예약했어요. 2. 당일로 갔다 올 거예요. 3. 3일 후에 출발하려고 해요. 4. 9월이나 10월에 갈 계획이에요. 5. 여행은 몇 방 며칠로 갈 거예요? 6. 호텔을 예약했어요. 6. 당일로 갔다 올 거예요. 3. 회사에서 보낸 중요한 이메일을 삭제해 버렸어요. 어떻게 하죠? 1. 스팸메일이어서 삭제했어요. 2. 불필요한 이메일은 삭제하세요. 3. 제가 이메일을 대신 확인할게요. 4. 다시 보내달라고 부탁해 보세요. 다시 들으십시오. 5. 회사에서 보낸 중요한 이메일을 삭제해 버렸어요. 5. 어떡하죠? 1. 스팸메일이어서 삭제했어요. 2. 불필요한 이메일은 삭제하세요. 3. 제가 이메일을 대신 확인할게요. 4. 다시 보내달라고 부탁해 보세요. 32번 아이고, 깁스를 했네요. 왜 다쳤어요? 1. 깁스를 해서 불편해요. 2. 깁스를 하니까 덜 아파요. 3. 자전거를 타다가 넘어졌어요. 4. 정형외과에 예약해 놓았어요. 다시 들으십시오. 아이고, 깁스를 했네요. 왜 다쳤어요? 1. 깁스를 해서 불편해요. 2. 깁스를 하니까 덜 아파요. 3. 자전거를 타다가 넘어졌어요. 4. 정형외과에 예약해 놓았어요. 33번 새로 받은 작업복 어때요? 일할 때 불편한가요? 1. 아니요, 별로 불편하지 않아요. 2. 괜찮아요. 새 작업복을 받았어요. 3. 아니요, 작업복으로 갈아입을게요. 4. 괜찮아요. 작업을 새로 시작했어요. 다시 들으십시오. 새로 받은 작업복 어때요? 일할 때 불편한가요? 1. 아니요, 별로 불편하지 않아요. 2. 괜찮아요. 새 작업복을 받았어요. 3. 아니요, 작업복으로 갈아입을게요. 다음은 34번부터 35번까지 문제입니다. 잘 듣고, 들은 내용과 관계 있는 그림을 고르십시오. 보기 문제입니다. 보기 문제 생일이 언제예요? 3월 2일이에요. 정답은 2번입니다. 운동회를 언제 하기로 했어요? 6월 26일에 하기로 했어요. 다시 들으십시오. 운동회를 언제 하기로 했어요? 6월 26일에 하기로 했어요. 35번 핸드 그라인더 좀 빌려도 될까요? 되고 말고요. 여기 있어요. 다시 들으십시오. 핸드 그라인더 좀 빌려도 될까요? 되고 말고요. 여기 있어요. 다음은 36번부터 40번까지 문제입니다. 이야기를 듣고 질문에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보기 문제 뭘 드시겠어요? 비빔밥 두 그릇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오늘은 바쁘니까 점심을 시켜 먹는 게 어때요? 좋아요. 그럼 중국집에 전화해서 주문합시다. 저는 오랜만에 짬뽕이 먹고 싶네요. 그래요? 저는 짜장면이요. 알겠어요. 그럼 제가 시킬게요. 다시 들으십시오. 오늘은 바쁘니까 점심을 시켜 먹는 게 어때요? 좋아요. 그럼 중국집에 전화해서 주문합시다. 저는 오랜만에 짬뽕이 먹고 싶네요. 그래요? 저는 짜장면이요. 알겠어요. 그럼 제가 시킬게요. 오늘 회식 안 간다면서요? 무슨 일 있어요? 속이 좀 안 좋아서요. 병원에 들렀다가 집에 가서 쉬려고요. 그래요? 혹시 도움이 필요하면 연락하세요. 네, 고마워요. 다시 들으십시오. 오늘 회식 안 간다면서요? 무슨 일 있어요? 속이 좀 안 좋아서요. 병원에 들렀다가 집에 가서 쉬려고요. 그래요? 혹시 도움이 필요하면 연락하세요. 네, 고마워요. 네, 고마워요. 네, 고마워요. 네, 고마워요. 네, 고마워요. 네, 고마워요. 그리고 맛工作. 네, 고마워요. 네, 고마워요. 네, 고마워요. 아닌데요. 회사도 계속 나왔고요. 그래요? 그럼 혹시 야간근무로 바꿨어요? 아니요. 포장부에 일이 많아서 그쪽으로 잠시 파견나가 있어요. 다시 들으십시오. 오랜만이에요. 요즘 계속 결근한 것 같던데 몸이 많이 아팠어요? 아닌데요. 회사도 계속 나왔고요. 그래요? 그럼 혹시 야간근무로 바꿨어요? 아니요. 포장부에 일이 많아서 그쪽으로 잠시 파견나가 있어요. 수피카 씨, 일을 정말 잘하세요. 사실 저도 옛날에는 일이 서툴러서 항상 늦게까지 일을 했어요. 작업할 때 실수도 많았고요. 그래요? 지금은 어떻게 이렇게 잘하게 됐어요? 계속 일하다 보니까 점점 익숙해져서 그런 것 같아요. 다시 들으십시오. 수피카 씨, 일을 정말 잘하세요. 사실 저도 옛날에는 일이 서툴러서 항상 늦게까지 일을 했어요. 작업할 때 실수도 많았고요. 계속 일하다 보니까 점점 익숙해져서 그런 것 같아요. 즉, 일을 몇 번에 찾아가 Sumen카 씨의 termin곡인데 또اثeme,εις장일와 함께 천천히 잃 throes. Й ! Services장일 모형 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